봐봐 봤어? 봐봐 지금 다 못 자전거 타시는 거예요? 거젓이 큰 자전거 옆에 있는데 많이 위태로워 보이세요 봤어? 봤어? 지온다 지 아 하나 둘 셋 봤어? 봤어? 근데 저는 그렇게 연습해야 돼요 다모는 지금 익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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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잖아 하나 하나 둘 셋 쭉 그러다가 저 머리 깨진가요? 다모 머리 이거 헬멧 쓰고 있는데 뭐 괜찮아 저 뭐? 다 깨져요 다 깨져요 그래 저렇게 균형 잡기 응 관심이 없어요 알았어 다모 친구들 다 타는데 자전거 타야지 다모도 이제 저도 이제 연습을 해야죠 연습해 아 그치 모든 건 연습이야 그치 연습이 먼저지 좋아 엠맥 쓰고 타야 돼 가자 다모야 파이팅 다모가 되게 신중한 아이예요 그래서 경험해보지 않은 것 어른도 마찬가지지만 겁이 많아 이게 너무 신중한 거 그것을 해서 잘못될 경우 아프고 이런 거가 먼저 생각이 나는 거죠 우아아아 또 데리고 갈게 오 아 그래도 열심히 연습하네 혼자 네 좋아 아 와 또 쉬었다 가 응? 어떡해? 어디 가지 주인아 응? 응? 아! 다모가 스포츠 놀이터를 봤나 봐요. 오우. 오우. 여기가 어렵겠다. 미끌미끌거려서 이게. 근데 그중에 옆에 친구들이 너무 잘 올라가고 하니까. 뒤에서부터 와야 돼. 아, 이렇게. 그렇지, 이렇게. 할 수 있어. 할 수 있어. 네, 아빠. 쉽지 않아, 쉽지 않아. 어렵죠, 저거. 해보자, 이거. 다모야, 너 할 수 있어. 헬멧 벗고. 아, 바지가. 신도 여기 불타셨어요, 지금. 헬멧 벗겼어. 멀리서 뛰어오는 거지. 신발 벗고 양말 벗어. 맨발로 해. 맨발 아니면 못 올라가. 미끄러워서. 미끄러워서 올라갈 수 있는데. 몇 살이야? 여섯 살이야. 여섯 살? 다섯 살이야, 다모는. 그래서 한 살 형아잖아. 그래서 할 수 있는 거야. 나보다 다르네. 그래. 양말 벗어야 된다니까? 그래야 할 수 있어. 할 수 있어. 다진아. 화이팅. 다모 화이팅. 아빠. 응. 손 잡아요. 아, 조심성이 많은 스타일이라고 했잖아요. 그래도 또 아빠랑 좀 같이 해야 좀 용기가 날 것 같아요. 빨리 뛰어야지, 당호야. 너 빨리 뛸 수 있잖아. 오. 오, 된다 된다. 잡았다 잡았다. 거의 다 왔어. 아, 그만두. 점점 나아지고 있어요. 한 번 더. 한 번 더. 한 번 더. 한 번 더. 아니야. 아니야. 아, 형아 좀 더 도와준다. 뒤에서부터 가자 아빠 신발 굽고요 아빠 눈이... 오부바에서요 도호는 앞에 안겨있고 다모는 뒤에 안겨있고 대회 나가신 것 같아요 안 되는데 아 이거는 안 돼 다모가 이거 뛰어서 올라가야 돼 아빠가 뒤에서 봐줄게 저기요? 어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봐 그치? 자 가자 화이팅 다모 화이팅 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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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아 슬펐어 안 됐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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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과연 필모 아빠는 뭐라 솔루션을 줄까요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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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여기서부터 해보자 이거 할 수 있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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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 아 과연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갈까요? 여기도 걸어보자 네 걸어봐 여기도 걸을 수 있어 할 수 있어 가 가 나무야 자 할 수 있어 아빠가 여기서 딱 잡아줄게 여기까지 올라와봐 여기까지 올라와봐 아빠 있으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무야 그러니까 뛰어서 아니지 안 뛰면 못 올라와 미끄러워서 아빠를 믿고 미끄러워서 힘차게 정말로 할 수 있어 그렇지 아 했다 이게 안 돼? 이게 안 돼? 너무 쉬운데? 너무 쉬운데? 그 와중에 꼭 해내라고 도우드 얌전히 있어주네요 그러니까요 네 다 아는 거야 그죠? 뭐 용기가 지금 계속 생기고 있는 것 같은데요? 맞아요 웃음도 되찾았고요 네 뭐든지 조금 아파도 해봐야지 그게 남자야 알았어요 갑자기 알았어요 오 아빠 없이 해보는 거야 과연 갔다 갔어 갔다 갔어 우와 우와 와 해냈어요 다보가 오 마이 갓 이게 무슨 일이고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아 기뻐 하이파이 하이파이 오이 다보 완전 잘하는데 용기를 계속 불어넣어 준 아빠도 무섭지만 용감하게 계속 도전한 다모도 참 잘했어요 다섯 살 다모의 눈에 자전거를 타러 갔지만 뭐 그게 어때요? 다음에 다시 또 자전거 타면 되고 아버지는 그걸 봐주면 됩니다 위험하지만 두려움을 없애주는 부분 용기를 갖게 하는 부분 충분히 아이가 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실정 다모가 오늘 또 한 뼘